갑상선 기능 검사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예약하였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검사 방법과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란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들을 말합니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잘 되지 않아 몸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거나 결핍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의 급성 세균성 감염으로부터 만성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염증 질환인 갑상선염 갑상선 세포의 과증식으로 인해 조직의 한 부위가 커져서 혹을 만드는 경우인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CT, 갑상선 세침 흡인 검사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혈액 검사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4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갑상선 질환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